눈이 좀 높은 편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안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상형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? 저는 그냥 저랑 딱 봤을 때 그리고 딱 봤을 때 어울려야 되죠 저랑 또 이렇게 뭔가 공감대도 영상이 되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되게 좋아해요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바다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제가 쓰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고 저랑 같이 같이 즐기는 걸 좋아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저도 한 번 추워지면 일단은 세상에 가해드릴게요 분명 공유로라는 시민생활에 미스트가 되는데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니깐